연중 제 20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임 박효진 그레고료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교할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빵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의 상류 사회에서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초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 준비를 하면서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또 두 번째는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청을 받아놓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큰 신뢰였다고 합니다. 오늘 보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런 풍속을 들어 하늘나라 잔치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은 하느님을, 그의 아들은 당신 자신을, 그리고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박해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유다인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계속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무리한 행동 탓에 하느님의 부르심은 이방인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분명 잔치는 기쁜 자리입니다.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이고 축복의 현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갖추어 입도록 오늘 보검을 통해서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의 준비를 마치고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렁덜렁 잔치에 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예복이란, 그 준비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폐계라는 것이 바로 그 정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인 박효진 그레고리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효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